현대오피스 A3 자동접지기 LF398A 플러스 LF398A 플러스는 6가지 접지 형태와 정확한 접지로 빠른 일처리를 도와주는 접지기입니다. 1회 최대 약 500매를 접지할 수 있고, 업그레이드된 롤러로 전단지와 같은 매끄러운 종이도 안정적으로 정확하게 접지할 수 있습니다. 1차 급지판을 끼워준 다음 고정시켜줍니다. 1차 급지판에 연결되어 있는 전동 케이블을 기기와 연결해줍니다. 2차 급지판을 끼워준 다음 고정시켜줍니다. 2차 급지판에 연결되어 있는 전동 케이블을 기기와 연결해줍니다. 용지 크기에 맞게 페이퍼 가이드를 조절한 후 급지 테이블 레버를 올려 급지 테이블을 내리고 접지할 문서를 넣어줍니다. 원하는 접지 모양의 버튼을 눌러 선택해줍니다. 시작 버튼을 눌러 접지를 시작합니다. 속도 버튼 2개를 동시에 누르면 수동 모드로 전환됩니다. 화살표 위, 아래 버튼으로 1차 급지판, 2차 급지판 중 선택해줍니다. 화살표 좌우 버튼으로 접지판의 위치핀을 이동시킵니다. 가운데 원형 버튼을 누르면 한 장이 테스트 접지됩니다. 화살표 권해 조절은 무기향을 잃습니다. 화살표 6개 전첩으로 접지하여 화살표 5개 전첩에서 Foi정안을 담아줍니다. 화살표 10개 전첩으로 접지하여 바닥에 옮기기시킵니다. 화살표 5개 전첩으로 접지합니다. 화살표 6개 전첩으로 접지하여 화살표 6개 전첩으로 접지됩니다. 화살표 6개 전첩으로 접지되고 지불에서 묵리가 2차 believer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동화 시설을 갖추고 배송 포장 과정을 CCTV로 촬영하여 제품의 누락이나 오배송을 원천 차단해 고객님의 안심 구매를 보장합니다.